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차정상 잼스톤은 117개 12시간 사냥에 117개 잼스톤 몬스터 125,000말리 정도 잡았구요 물방울석은 4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거 없죠 또? 어 어 세개만 좀 팔자 아 경매장 팔린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아 드리도록 하자 아 매소 6억 7천 아니아니 매소 아마 6억 2천쯤 됐었던거 같애 어 그렇구요 팔린 무품들은 이제 보스 장신구들이 보스 돌았던게 많이 팔렸구요 그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최고의 상품 뭐였습니까 아 EPI 목걸이가 제일 비쌌었거든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